네, 근교에 산책길, 둘레길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또 시간내서 걸어봅니다. 네, 운동하셔야 됩니다. 저도 게을러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운동하셔야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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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하셔야 됩니다. 쇠가 왜 안보이지? 쇠가 왜 안보이지? 쇠가 왜 안보이지? 이제 찾았다 쇠가 왜이렇게 못 찾고 있어 아 노래 안하냐 27살 주저ettu 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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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뽀 주저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희망 열애 노래도 안하고 뭐야, 이거 뭐니? 여기는 애기 단풍이 많이 심어놨네요. 너무 이쁘네요. 단풍 들면 더 예쁘겠네요. 너무 이쁘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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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에는 좀 덥네요. 나무 밑이라, 그늘이라. 운동화를 딱 줬습니다. 운동하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에는 공원이 있습니다. 글린 쌍암공원 여기 둘레길도 많고, 아파트 둘레 너무 좋습니다.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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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